왜 웃으세요? 왜? 왜 웃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성격 좋대 나 근데 야구 잘 몰라가지고 뭐 말하는지 잘 몰라요 나도 알못이야 나도 알못인데 한옥 야구 롤도 알고 경기장에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저 인천에 문학경기장이 있으니까 그래 맞아 너가 내 살이 맛있잖아 귀엽다고 야 성민이 그 잘못돈지고 그 맞아 맞아 아니 나 근데 진짜 연습 때까지 잘했단 말이지 아니야 연습 때까지 맞혔단 말이지 아니 근데 너랑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했을 때는 잘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주셨거든 맞아 연습 때부터 뭐가 불길했어 내일 부케 받을 사람 하나 둘 셋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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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나 결혼 못하는 걸로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죠 오케이 오케이 언니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지금 블러브까지 끼셨을까요? 둘 둘 셋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죠 이거 꼭 감사합니다 주셔서요 이거 향기 진짜 좋아요 향기 진짜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섯 명에게 같은 꽃을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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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나 아무도 없나 보네 여기에 김지우가 초딩 초딩 두 분 왜 김지우가 초딩이야? 나 아 뭐야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베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머리띠 너 머리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귀여워 잘 어울린다 귀여워 그리고 롯데 의상도 귀엽다 진짜요? 의상도 귀여워요? 응 감사합니다 어떤 조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여워 어쨌든 귀여워 인형까지 더 모르겠다 어떤 조합인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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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팀 이름이 바뀌었구나 야구팀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야구팀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아 진짜? 원래 그게 아니었어? 막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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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요? 야구 경기를 나 못 갔는데! 이익 치였잖아 나 못 갔는데 안 갔어 아프처럼 부르셔 놀이였다 그때 난 쉬웠어 진짜 안 쉬웠어 아 이거 심쿵 아 아 아 아 사랑의 사랑은 우리의 치러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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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안 돼! 이거 뭐야, 귀여워 우리 바꿔 봐 아 이거는 내가 맞지? 뭐예요? 아 회원 진짜 카코이예쇼 뭐래, 뭐래, 뭐래 이거 멋있다, 너 아! 아 일본어 못 알아들었어요 어... 해, 맞아 맞아, 맞아 대Your baby K 무슨 노래야 좋은 노래 노래, 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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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뒤로? 왜요? 다리가 잘려? 신사지 별로? 아, 왜?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끝까지 갈게, 내가. 광배, 광배 자랑? 좋겠다. 또 모르게 부르토고 가루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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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튀어달라고 하는데 언니? 맞아요? 왜요? 왜요? 왜? 왜? 못 때문에 못 때문에 웃는 거야. 나도 같이 웃으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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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연예가 광고에요, 잠시로. 나도 못 봤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잠시 내 무슨 일인가? 우선은? 아, 예. 이거 봐봐. 문아! 이거 봐요. 아, 김기영. 귀여워서 미안해. 너무 예쁘다. 귀여워서 미안해, 좀 두드러워. 아, 언니. 공감이던 내 맘 가득히 태어나 내 친구들이 너 귀하 아버님을 좋아한다니까 전생에 유성료를 구애를 주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너 고통받고 있어 지금 학생이거든 아 진짜요? 아빠 인천이 했다 에? 인천이 했을게요 아 거기는 잘해 다녀서 먹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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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었습니다 햇빛 이렇게 찍을까요? 아 잠깐만 찍어야 돼 아니 보통 어떤 분들이 있나? 저는 이거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 인지 봐 그러니까 너가 너가 투수고 종소리가 투수야 아 나 이렇게 어 포즈하고 있어야 될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라봐 감사합니다 사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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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봐요 안 좋아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사랑해 아 오케이 다행이다 좋아요 너가 이끌고 이렇게 바라봐요 창피해 아 흘러 것 같은데 갈 수 없지 이상하게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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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한 번 아니 우리가 야구를 몰라 맞아 바람이 있는 거 아니야? 바람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다행히 잠깐만 대상 야구는 평생 몰라도 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던지는 게 아닐 것 같아 그 글러브에서 그걸 빼서 던지는 거 다른 손으로 던질 때 이렇게 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착착해서 손만 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야 돼 네 맞습니다 오 멋있다 그 뒤에 김광현 29번은 뭐예요? 그 뒤에 성함이 누구예요? 선수 선수? 우와 우와 언니 오늘 그냥 김광현 나는 광현 씨 나는 광현 씨 나는 나는 나 나는 장교지 나는 윌리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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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고근치 잘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태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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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사랑해요 이빈 응 민호 씨 저야 반가워요 두고 예뻐 아 여러분 광현 씨랑 사주시면 1,2,2 잘 되셨어요 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안녕하세요 딩 딩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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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여기 너 이렇게 맞아 근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아니 원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다리 살짝 걸리고 구부려 잠깐만 다시 모이자 이거 비율 또브로 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 왼쪽으로 왼쪽으로 준비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왼쪽 왼쪽으로 좋아요? 네네 네네 다왔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무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동물들어가시고요 네 네 맞어 맞어 낮게 내야지 무표정이 되거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팬이에요 팬 진짜 너무 팬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싸 신난다 우와 으악 여 어이 아! 나는 굿밥도 없어. 아! 아! 왜 이렇게 길어? 아! 아! 형아, 그 페이커 유리초 유명해진 거 알아? 네! 아! 두 번이나 자꾸 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고마워요. 괜찮아. 지우야. 유지 언니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뭐 했어? 아랑 언니가 다 집에 더 있어. 자, 애기 잘 말아주네. 애기 잘 말아주네. 그래서 이 옷으로 내가 1인치로 한번 다시 해볼게. 해보라고. 뭐예요? 진짜 별로일 것 같아. 일단 들어볼게. 일단 들어보고. 아니야, 내면하자. 어제 받은 예측보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 그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리얼리티 체크가 됐어. 네, 진짜. 나나. 맘도 키를 펼쳐. 뭐? 키를 펼쳐. 키도 펼치고 키도 펼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몰라요?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모르시죠? 앤믹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꿈은 그냥 비밀이에요. 저희가 아는 그 이름이 있어요. 방 이름. 되게. 네. 연습 잘 되는 사람. 다 이익이 있어요. 네.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라. 바퀴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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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퀴벌레라고 안 했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꽃이지. 갑자기 꽃이야. 갑자기 자기의 뭐로 꽃이래. 아니야. 아니야. 나랑. 응. 이거 뭐야. 여기 나와.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릴리. 백합. 백합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릴리. 릴리. 백합.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나는 그런 거 봤어. 하나. 하나. 진심이야? 아, 그런 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답답하시면. 맞아. 그리고 그 먼지가 날아가. 그 코리아 시리즈. 그걸. 뭐래. 번지고 나서. 받다가. 슬라임. 받고. 큰일 나요 언니. 큰일 나요. 무릎 조심했어. 몸 다. 큰일 난다. 다친다. 야구야구. 야구야구. 잡고. 뛰어서. 어? 내가 야구를 못해서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발만 가르치네. 달려가 나면. 다들 야구 잘하세요. 아, 달려가 나면. 아니요. 언니 왜. 왜 이렇게 발. 발. 발 야구에 언니 자존심이. 발 야구 집착력. 네. 발 야구 집착력.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주유가 발 야구 잘해요. 한 번 더 본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약간 연습. 말. 마지막에 한 거고. 말만 잘하는. 고등학교 주유가 한 번 다시 해봐. 진짜 잘하는지 한번 더. 한 번. 한 번. 시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내가 이렇게 발 공 차려고 나가면. 애들이 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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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념으로 한 번 시범 보여주겠어? 공이 없잖아. 나 수명공이잖아. 수명공이 있잖아. 나도. 하나의 공이 없고. 끝. 왜 이렇게 1차? 1차로 해요? 그냥 공 차는 걸 잘했구나. 나는 눈모 잘 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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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사다리. 구름 사다리. 정글지. 정글지. 나 구름 사다리 진짜 잘 찼어. 진짜 잘 찼어. 진짜 나 한 칸도 못 찼어. 나 원숭이띠야. 나 좀 멈췄어. 나 원숭이띠라고. 나 원숭이띠라고. 이 감은 그런 거 안 타고. 경도하고 나왔는데. 나도 경도. 무조건 경도, 궁룰. 쉬는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경도였어. 경찰과 넣어도. 이렇게. 그랬으면... Gappa. IIIP! 파이팅 나 비둘기 아니야? 아니 비둘기 아니야? 구구구 아니야? 딱따물이야 딱따물이야 난 그 일도 몰라 자 이제 럼미 하자 럼미 하셔야 된다고? 그럼 해야지 애쓰들도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애쓰들도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자 가자 가자 와 이거 머리띠 되게 귀엽다 우와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추운다 오늘도 큰 응원법 추운 게 없다 지우야 응원법 그려줄게? 오우 나 비둘해 드디어 해도 될까요? 너를 향해 켜질러 나야 럼미 하자 이후문에서 화도 하는 걸 내가 알거든 아 럼미 하자 어? 근데 내가 잘했어 난 럼미 하자 나 럼미 하자 나 럼미 하자 응원법 추운 거 내 럼미 하자 내 럼미 하자 이거 특정한데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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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나 성만해요 응어법 쯤이야 여러분들 자주 언젠가 응어법 해주시니까 늦어요 그 점까지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구독하지 마 나 차 멘트는 좋아야 되는데 나만.. 저 저 강민호 이거 언니 마이크 이걸로 써요 나 민호 그래 민호씨가 해요 저 강민호가.. 강민호님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앤서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소품들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태어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받으면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두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요 저희 이번에 활동 이제 막주 이제 막방만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활동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이제 오래오래 더 볼 날만 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더 오래오래 할게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냐고요 나 저 이제 안 울어요 흔히 안 오시네요 네 웬날 오시면서? 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앤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고마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앤서 덕분에 앤서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서 항상 멋진 무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앤서 없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라인쳐 볼게요 그것도 같이해주세요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앤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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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엄마 엄마 고생합니다 채영선 °ğ 채영선 vamok 어구 injection